안녕하세요. 다육의 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호방 다육의 또 예쁜 국민이 다육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군생도 있지만 외드로도 비어져 있고요. 특가 아니면 20%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이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 새로 입고 떼어져서 가격이 착한 아이들 다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핑크베라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핑크베라 금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금은 여기 색감이 더 예쁘게 들어가져 있어서 훨씬 더 예뻐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12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격이 17,000원 하잖아요. 여기에서 20% 할인을 받으면 너무너무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프트가 남아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정말 색감 예쁩니다. 레몬노즈 이거 백금도 너무 이게 기본 풀분에서 자구들이 있기는 하고 또 조금 굳혀져야 하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왔어요. 특가로 5,000원 하면은 이 아이들 굳혀보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살짝 지렁이 분변토 같은 거 섞어서 이렇게 또 예쁘게 키워서 굳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들도 5,000원 하고요. 레몬노즈 철화도 2만 5,000원에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쌩얼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이거는 이제 철화 형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이 가격이 2만 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아모르 파티도 이 아이들이 있어요. 12,000원에. 이 두수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크면서 이게 안쪽에 자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괜찮죠. 자구가 이렇게 많답니다. 오 대박. 이게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아이들도 12,000원 합니다. 이렇게 아모르 파티가 12,000원에서 대박 가격 착하죠. 9,600원에 이런 아이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은 거요. 오 대박. 머키 핑크도 가격은 2만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빗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잡음 제거를 하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치후리대 철화인데요. 가격은 이거가 14,000원 합니다. 너무 가격 착하게 예쁜 아이가 나와져 있어요. 이거 비치후리대 둥근잎 비치후리대 철화는 대체적으로 2만 원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철화로 나오면서 14,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10cm 부분에 들어져 있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이거 금이 2만 5,000원 합니다.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무거지면서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 대신 이거는 삼두고 얼굴도 예쁘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만 5,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육두로 이렇게 육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이거는 조금 더 붙여져서 얼굴이 조금 형태가 나와져 있는데 5두로 되어져 있고요. 금도 잘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가 가격은 2만 5,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화이트팜 철화도 이렇게 예쁘게 달궈진 아이 가격은 1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생홀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묵둥이에요. 묵어져서 이렇게 층수가 이렇게 높이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화이트팜 철화도 워낙에 몸갈리 있게 나왔던 아이들이라 이 정도면 가격이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20% 할인받아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가격 착하고요. 알사탕 특가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2만원에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먼누 분생이 대박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7,000원 삼두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삼두가 7,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사두예요. 사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삼두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이 아이들 가격이 7,000원 너무 괜찮게 또 가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디탄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 있고요. 사두나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8,000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러블리 로즈 특가로 해서 이 아이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사두도 있어요. 충수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충수가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오두도 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살짝 풀렸나요? 생홀로 되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충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포트마다 사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어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괜찮죠. 이 아이들 특가로 4,000원에 보내드리고요. 누브라가 가격은 6,000원에 이렇게 9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다져진 아이들이 6,000원 합니다. 누브라는 원래 몸값이 그렇게 거하지는 않았던 아이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분생으로 되어진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붙여진 아이가 6,000원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가 저는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더 똥글똥글해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9cm 풀분해 있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즈 아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7,000원에 아이들 꼭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시오 적금도 가격은 12,000원에 이게 삼두가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12,000원에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부용철아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완전 복등이에요. 무거진 아이고 입장 작게 통통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12cm 풀분해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고요. 축수 철화가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입는 아이들 축수 철화 이렇게 10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요. 생얼도 있고 이렇게 생얼 입고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풍성하고 예쁘죠? 이게 12,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9,600원이면 이렇게 축수가 많이 철화가 붙여져서 이렇게 큰 아이들 9,600원이면 정말 대단하게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빵같이 불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더 양 갈매기가 이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가격 엄청 착하죠? 이게 5,000원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할인을 받으면 얼마일까요? 4,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9cm 풀분해 들어져 있고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수가 더 많은 아이도 있고 더 풍성한 아이도 있고 조금씩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소개해드리는데 5,000원만 해도 가격이 엄청 착한 가격인데 이 아이들이 또 여기에서 할인까지 받으시면 대박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스콜필드, 스콜피오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 지금 비가 와서 살짝 어두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스콜필드도 이렇게 눈대리하고 꽃은 이렇게 똑같이 피는 것 같아요. 9cm 풀분해 들어져 있는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부케도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6,000원에 부케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두가 6,000원 합니다. 퀸 노즈도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벽꽃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는 핑크색으로 입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풍성하게 꽃도 오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참 킨 거 한참 됐는데 이렇게 꽃이 오래가네요. 취설송은 가격은 아이들이 4,000원 합니다. 아유 요건 이제 꽃대를 다 물었네요. 꽃대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대 보이시죠? 아유 예뻐요. 요 아유 또 색감도 예쁘고 꾸준하게 키워보셔도 되고 번식은 안 할 것 같으면 요기 커팅해서 또 잘라내고 또 예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키우셔도 됩니다. 요 아이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알사탕도 특가로 해서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큰 얼굴에서 자구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요 알사탕도 큰 얼굴에 이렇게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죠. 어쩌면 이렇게 똥똥뽀하게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을까요?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누비 파인도 4,000원에 특가로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모중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몸인지 아니면 광몸으로 되어져 있는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한번 여쭤보시고요. 요게 2,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레드 코나도 가격은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중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TM도 특가로 해서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 정도만 구도 맞게끔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 하니까는 요 아이들도 3포트 정도 합식을 해서 분명 훨씬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지금 15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인데 금이 이제 조금 있는 아이들도 있고 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면지곤지도 이거 10cm 풀분해서 요게 하나가 자구가 나왔어요. 요것도 자구 있어요. 요게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000원 하고요. 시에라가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모주에서 자구들은 이렇게 빙 둘러서 있는 아이들 7,000원 하니까 요게서 20%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흑자라고사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무거져서 색감 예쁘게 나와져 있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노제아나가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규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죠. 통통하게 일단은 통통하게 다 붙여진 아이들입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이샤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규수는 엄청 많죠. 요 아이들이 이제 다 붙여져야 되겠죠. 요거는 지금 문제 조금 더 붙여져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홈등도 가격은 요게 6,000원 합니다. 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겠죠. 요렇게 이제 두수도 많이 있어요. 어우 요거 두수도 많고 입장도 통통하게 안쪽으로 말려져 있습니다. 나나 후쿠미니도 요 아이들이 가격 7,000원 하거든요. 묵둥이에요. 묵어진 아이들이고 얼굴도 이렇게 예뻐요. 요게 9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다 풍성합니다. 다 풍성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터치미 철화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생얼하고 요거 철화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칩식은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5두, 6두, 7두 뭐 이렇게 주수가 또 많은 아이들은 쉬지 못하겠네요. 요런 아이들 9cm 풀분에 있어요. 가격은 12,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이 할인받으시면 9,600원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우 너무 괜찮아요.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휴밀리스가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특가로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특가는 그대로 특가로 갑니다. 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렇게 왕 많이 묵어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6,000원 하고요. 온슬로도 특가로 갑니다. 특가 6,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오두나 이렇게 9cm 풀분에서 얼굴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불이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온슬로 이거는 15cm 풀분에서 요렇게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수는 요정도 되고요.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착합니다. 네드 환타지아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삼두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6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고요. 일단은 이 노제트가 클니다. 그래서 충수도 지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20cm 있는 아이들 2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레드 가격은 13,000원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5두가 13,000원 합니다. 요것도 요게 삼두가 엄청 크게 삼두가 있어요. 13,000원 하니까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스타 마크도 12,000원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요게 할인받으시면 9,600원 합니다. 요거는 입장이 살짝 길지만은 2두로 굳혀진 아이들도 있어요. 삼두가 이렇게 굳혀져서 입장 짧게 되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10cm 굴분에 들어져 있어요. 골드 위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우 예쁘죠. 요건 이제 필기색 아니 노란색감에 주황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4두도 있고요. 조금 더 글수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피치멜로가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도 크고 이제 주수도 많은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대품으로 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밑에서 자구들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목둥이라서 색감 이렇게 맑은 톤의 핑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모넨 라임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목둥이가 있습니다. 목대 한번 볼까요? 목대 보이실까요? 아유 목대가 대단하게 굳게 되어져 있습니다. 3두인데 요기 자구가 그 목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굳혀졌어요. 요 아이들 완전히 굳혀졌을 때 색감 물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거는 굳혀지기는 했지만 묵둥이긴 하지만 물은 안 들어와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물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는 지금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3두로 되어져 있어요. 2만원에서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하고요. 요거는 지금 소개를 계속 해드려야죠. 요게 지금 하트 딜라이트인데요. 하트 딜라이트는 하트 모양으로 돌기가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색감도 물이 들어져 있지만 지금은 성장을 할 때라 성장도 합니다. 12,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9,600원 착하게 구입 가능하시고요. 페이로사가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이 있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층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거든요. 손톱 멋있죠. 페이로사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플로라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요즘 자구가 나와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창쪽에 송악가루가 있으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플로라. 만원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은 이 아이들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블랙퀸 가격은 만원 합니다. 블랙퀸이 요기 자구들도 나와주고 있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들 만원에 둔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특가로 해서 요 아이들 가격 7,000원 합니다. 물들면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자구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자구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5개는 보입니다. 요것도 자구가 품어주고 있어요. 일단은 특가로 7,000원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격은 착하고요. 마가렛금 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8,000원에 있습니다. 소인재금 가격은 만원에 이렇게 크게 풍성하게 되어져 있는 아이 만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은 더 요게 큰보다는 요게 녹이 더 많은 아이들이죠. 생얼이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더 풍성하죠. 요 아이들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몽블랑 가격은 만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요거 몽블랑은 뭐 다 얼굴 예쁜 거 아시죠? 2두가 가격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만원 하고요. 10cm 풀분에서 10cm 요게 사이즈 나옵니다. 요게 지금 만원 하니까 요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구스젤리라는 아이. 요게 이제 물들고 더 젤리젤리하게 굳혀지면 훨씬 예쁘죠. 운동 자금 요거 15cm 풀분에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금도 예쁘게 들어가져 있어요. 9,000원.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9,000원에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 요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드콘도 요 아이들 군생으로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아우 예쁘죠. 수영도 예쁜데요. 15cm 풀분에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 요렇게. 큰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가 베이비 가격은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두 수는 요렇게 많이 있습니다. 10cm에 가득 있거나 조금 빈 공간도 있고 자구가 크면은 이거는 더 훨씬 크게 커지겠죠. 오우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14,000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요거 엄청 가격 착하고요. 고사옹금 가격 특가로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대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충수도 많고요. 얼굴도 굳혀져서 예쁩니다. 3두는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20%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뱀파이어 아팔로사 가격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요거는 조금 특별한 아이들이죠. 아팔로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조금 특별합니다. 세인트 루이스금 15,000원에서 20%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입니다. 큐빅 플러스트 금 2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철화로 엮여져 있고 생얼하고 요기가 금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요것도 금 들어가져 있고요. 요거 하나만 살짝 안 들어가진 것 같은데요.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 아이도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요거 하나만 안 들어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금 예쁩니다. 2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요게 너무너무 착한 요게 큐빅 플러스트 금으로서는 너무너무 가격 착하고요. 제이드 스타 금인데요. 특가로 해서 8,000원에 아니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000원 정말 대박이죠. 이렇게 4,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완전 묵둥이가 되면 요 돌기가 흐르는 듯 그런 느낌 투명하게 되어서 아주 멋지더라고요. 눈대리 철화 가격 12,000원 합니다. 요게 12cm 필분에 있는 아이가 요렇게 꼬불꼬불하게 많이 엮여져 있는데 요 아이가 가격은 12,000원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받아보세요. 9,600원 하거든요. 대박 가격 정말 착합니다. 옐로우 실크레일이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옐로우 실크레일이라는 아이예요. 10cm 필분에 있고요. 이렇게 금기도 살짝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실크레일 15,000원에 있고요. 화이트 샤넬도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요게 자구도 나오고요. 요게 일단은 큰 거가 삼두가 있습니다. 요렇게 크게 사두도 있습니다. 화이트 샤넬. 예전에는 요게 하얗게 되어서 그게 없어진다고 안 없어진다고 했는데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키우다 보니까. 피치걸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7,000원 합니다. 7,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이렇게 삼두가 너무너무 예쁘죠. 바닐라비스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바닐라비스가 얼굴이 많이 있죠. 바글바글 있고 이거는 큰 얼굴이 이정도 있습니다. 15cm 필분에 늘어져 있는 아이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콘펜시온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도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기 층수 많은 거 보세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듭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자구까지 삼두. 삼두가 더 훨씬 낫죠. 핑크 드래곤 가격은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자구까지 4두로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노사도 가격은 12,000원에 삼두가 있고요. 이렇게 얼굴 크게 2두도 있습니다. 2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요거가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저도 키우다 보니까 요게 2두로도 분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두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있습니다. 애플캔디 특가로 해서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붙여지면서 색감은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스타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제스타도 특가로 해서 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투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제스타 색감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블랙힌도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연이 있는데요. 수연은 요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합니다. 10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사과꽃도 특가로 해서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특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랙힛이 아이들은 대품으로 되어져 있네요. 대품은 4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허니핑크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3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2만원 하기 때문에 할인 받으시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허니핑크도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웨스트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생얼이 돌기까지도 있나봐요. 생얼은 프릴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금과 또 생얼과 돌기가 같이 있습니다. 사들어 되어져 있고요. 웨스트 레인보드 요 아이들 4,000원에 요게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 4,000원 하고요. 슈미미터도 특가로 해서 3,000원에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3,000원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 성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런 거는 물이 들어서 예쁘게 또 물이 들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기천금도 특가로 해서 요 아이들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축전도 특가로 해서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청우방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